독일의 재무제상을 지낸 마르틴 바덴의 얘기입니다 이 마르틴 바덴이 젊을 때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물건을 팔러 다니는데 어느 날 싸구려 여간집에 들어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며칠 묵으면서 지내는데 주일날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구두를 신발 살 돈도 없는데 교회도 못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관 주인에게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해서 신발 잃어버리게 했느냐고 찾아보라고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원망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데려가는데 하필 주일날 내 낡은 신발을 하나님 왜 못 지켜줍니까 저기 보니 좋은 신발들 다 있는데 저 신발들 가져가지 왜 낡은 내 구두를 갖고 가게 하나님 놔두십니까 막 하나님한테까지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관 주인이 보다 보다 못해서 딱 하니까 오늘 예배는 데리러 가야 되니까 내가 이 낡은 내 신발 대신 신고 갔다 오세요 갔다 와서 한번 다시 찾아 봅시다 그래서 불만을 가득히 안고 여관 주인이 주는 그 낡은 신발을 신고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속이 상해 씩씩거리면서 앉아 갖고 있는데 보니 옆에 앉은 사람이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르틴 바하덴이 있는지 없는지 의식도 하지 못하고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갖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두 다리 없어도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두 다리 없으니까 구두살 걱정 안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기도하는데 그냥 옆에 있던 마르틴 바더니 얼굴이 후끈 달아오를 정도로 부끄러운 거예요 두 다리 없는데도 저렇게 기도의 제목을 찾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때 다시 기도가 떠올랐어요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마르틴 바더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두 다리 가진 거 이내 감사드립니다 내가 걸어서 이 교회당에 들어오게 해주신 거 이내 감사합니다 내 여관에서 신발 잃어버린 것도 감사합니다 낡은 신발 빨리 처리하고 새 신발 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합니다 신발 살 돈 지금 없지만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속에 있던 불평 원망이 그냥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면 아침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감사하니까 감사하니까 근심 걱정 불평 원망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눈물감게 그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이분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그 두 다리 잃어버린 사람의 감사로 인해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때부터 나는 감사를 찾기 시작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마침내 바로 독일에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리 모든 독일 사람들이 오르기기를 원하는 그 재무장관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올려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장관들이 그 자리에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가 내려오거나 내려와서 요구도 먹는 사람도 있는데 이 마르틴 바데는 훌륭한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 훌륭한 공을 세운 사람이고 지금도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긍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 어디에서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을 돌이켜보며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가슴 속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십시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스 3장 1절부터 9절을 통해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의 선물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스 3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개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일하게 해 주었다는 것 이방인이 구원 받는데 하나님이 나를 썼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크라이스트 한 자녀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차가 되고 함께 약속의 유흡을 이어받는 자가 되었다 참으로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아무리 버려진 자라도 허감에 권세 있는 자 예수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존귀한 자로 왕같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인해서라도 이것만으로라도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도서관에는 초대총장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는 104경입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이 앞이 안 보이면서 아주 용한 점쟁이로 소문났고 용한 무당으로 소문났고 점쟁이요 무당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사복을 입고 길을 가다가 전도자가 전도를 하는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전도지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백사경 씨에게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 어디로 갈 겁니까 당신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겁니까 천국 갈 겁니까 지옥 갈 겁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돌아온 이 백사경 씨가 그날 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무당인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전도인이 전도했는데 이걸 딱 받고 나니까 그래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정말 나는 천국 갈 수 있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죽으면 난 구원받을 수 있나 그날 밤 시름시름 그날 밤부터 밤새도록 떠눈으로 지내더니 병이 들어버렸어요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물도 먹지 못하고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고민하다가 자기 부인에게 앞이 안 보이니까 전도지 좀 읽어달라요 자기 부인이 읽어줬습니다 읽어보니 거기에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를 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우주의 창조자가 이 땅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분의 흘린 십자가의 피로 그의 죽음으로 내 죄가 사안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부름을 받게 되었다 영생 얻게 되었다 그걸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에게도 멀리 떨어져 있는지 내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용접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번 많은 돈 무당으로 용한 점쟁이로 벌었던 많은 돈을 전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무당짓도 못하고 점쟁이 일도 못합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맥퀸 선교사가 이 사람을 교회 사찰로 써왔습니다 교회 일하게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들 중에 좀 똑똑한 아들이 있다 보니까 백낙준이라고 하는 아들이 영어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미국 유학할 수 있는 길을 선교사가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백낙준 씨가 미국의 파크대학 그리고 프린스톤 대학 가서 박사학위를 봤습니다 당시에 미국 유학 가는 길도 어려웠지만 박사 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인데 박사가 되어 한국 간이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참여한 국회의장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문계후부 장관 자리에 올라가서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우는데 큰 업적을 남기는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낙준 박사는 아버지가 마귀 하수인 무당 점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허감의 권세가 그때부터 끊겨진 거예요 떠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겨졌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백사경 씨가 예수 믿어 그 온 가정이 구원받고 자기 아들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줄 생각도 못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 받는 권세 하나님 찬여되는 권세 왕 같은 죄상에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약속에서 체외되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왕 같은 죄상에 되는 이 놀라운 은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출액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일단 들어갔다 하면 천국 가는 것은 따나온 당상이에요 왜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 행위를 따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대살렘과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에베수 2장 8절에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탐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눈에 피들이 벗겨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는 순간 그 이단자 피팍자 죽어마땅할 인간 사형수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십자가 졌다는 걸 깨닫는 순간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나의 구주 그 십자가 사랑에 흠뻑 젖었어요 3년이 지난 후에 그가 복음 전할 때 13권의 성경을 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귀신이 쫓겨갑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름을 세인트 폴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빚진 자의 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지 사랑하며 감격하며 바울이 달려갔던 그 빚진 자의 삶 그 감격과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되기를 그 감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예수 믿는 은혜 회개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늘 감격하여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일꾼되게 하시는 은혜였다 다같이 에베스 3장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은혜,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구원도 축복이지만 일꾼으로 부른받은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일생 바울을 묶고 있는 감격의 의식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바울은 나는 씨 먹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개척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와서 교회를 자꾸 부흥시키는데 알고 보니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날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부흥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지민이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바울을 감격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왜 나를 불렀을까 피팍자인 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일자리를 주셨을까 바로 천국에서 상 받게 하시려고 엄청난 축복이에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예비된 천국 상급 하늘나라 상급 받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천국에 상급 사케 하려고 이 땅에서 교회 세우고 하나님 그 교회 일하도록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불렀다는데 이게 감격입니다 올 한해 교회에서 내게 주신 그 직분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이에 일할 수 있도록 부른받았다는 자체가 감격스러운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장로 권사 집사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셨다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파라마운트 양로병원에 계신 박을순 권사님 신방에 있습니다 다운타운에 계셨는데 이젠 다리를 설 수 없어요 93세니까 걸어다닐 수 없고 걸으면 자꾸 주저앉으니까 그냥 자리에 누워 계시니 그래서 파라마운트 양로병원에 가셨다 해서 저와 아내와 우리 부목사님들 이렇게 네 분이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목사님 제가 다리를 설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죽을 먹어요 이제는 하늘나라 가는 날만 기다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꺼림없이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사님 세상의 모든 일 중에 기도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권사님 자리에 누워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나와 교회가 건재하고 든든히 써갑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젊어서 참 교구 부장도 하고 윤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열심히 일할 때가 그리웠는데 자리에 누워 기도밖에 할 수 없다 했는데 목사님이 나에게 기도가 큰일이라 깨닫게 해주시니 그게 맞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에 완전히 우레같은 소리로 하나님이 두 번 음성 들려주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완전히 막 그냥 우레같은 음성이 집이 막 떠나갈 것 같아 벌벌벌벌 떨었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도의 언사를 주었어요 자기는 자나 깨나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귀한 일인 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던던히 지켜지게 되고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가디나에 들러서 그 아파트에 휠체어 타고 있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엄청난 권사님 신방을 했는데 권사님 마찬가지였어요 88세 고령인데 휠체에 앉아서 목사님 저는 교회는 나가지 못해도 목사님 저말에 꼭 주의를 설교했던 게 토요일 오전 10시에 방송으로 미주보금 방송으로 나옵니다 토요일 저녁 8시 반이면 CTS 방송 저는 꼭 그 자리에 앉아서 CTS 방송 보고 미주보금 방송 들으면서 목사님 그 설교안에 교회에 온갖 소식이 다 들어 있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도 꺼내봤습니다 우리 목사님 교회를 위해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제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배후의 기도가 주님 세운 교회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뿌리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성도들 박을순 권사 엄청난 권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교회를 위해 사랑을 안고 기도하는 이런 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는구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구나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이들 또한 귀한 일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꾼입니다 기도의 일꾼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지휘봉을 잡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미국 역사 속에 유명한 장군 가운데 패턴 장군이 있습니다 1차 대전 때 탱크대를 독일 탱크를 쳐부순 거예요 그 강력한 독일 탱크를 연합군 사령관으로 패턴 장군이 탱크 지휘관으로 이르는데 이 탱크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밖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패턴 장군이 목숨을 걸고 탱크 밖으로 나왔어요 지휘봉을 들고 이쪽 저쪽 포화가 쏟아지는 가운데 총탄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터지는 가운데를 뛰어다니면서 그 탱크 부대를 지휘해서 대성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의 표현은 이겁니다 Whatever is necessary 무엇이든지 필요하다면 나라가 나를 위해 무엇이든지 필요만 하다면 나는 목숨까지 내어놓겠다 그것이 바로 게시록 2장 10절 아닙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위해 whatever is necessary 교회가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이런 위대한 지휘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6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고대고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우리를 이 시대를 깨우는 위대한 지휘관 교회로 세우려고 연단시켜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갈라 공의를 향하며 진리를 향하는 의로운 사람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한 명을 인해 그 땅의 모든 죄를 사여 주리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눈물의 종복에도 잘 한 명이라도 했으면 그 한 명을 인해 그 땅 3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 땅에 29만 9,999명이 다 죄를 지어 소동고만하처럼 하나님이 심판으로 어폴라 해도 한 명의 기도하는 자 눈물의 기도하는 의인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리라 심판을 패스업을 넘겨 주리라 여러분 지금 미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이 기로에 서 있다고요 북한이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선제공격으로 전쟁으로 무너뜨려 버리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는 게 지금 트럼프와 그 미국의 강요들입니다 고민입니다 엘리아의 심정으로 이 땅의 공유화 칠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해 주리라 모르드기의 심정으로 이분을 안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 조국당을 살려주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심장으로 애통해하며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 한 명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이스라를 막아주지 않았느냐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않느냐 한 명이 기도하는 의인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 가정과 교회와 그 기업과 나라를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바람 우리가 이 땅의 파수꾼이오 조국당의 파수꾼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향한 열망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에 눈물 있는 사랑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저하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땅을 새롭게 하며 조국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 주님 손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교회를 위해 권한받는 것이예요 에베소 3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교회 세우다가 피팍받고 환란당하는데 로마의 감옥까지 들어가서 이걸 에베소 교인들이 알고 너무 걱정하니까 나를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받는 환란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교회 생활하다가 당하는 억울함 손해보는 것 이거 전부 하늘의 상급입니다 나를 이나이 너희를 욕하고 피팍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래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너무나 예수님과 바울과 베드로가 갔던 길과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진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욕을 얻어먹을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하다가 십자가 지고 욕 얻어먹고 손해보는 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광의 자리에 앉고 칭찬받고 존경한 자리를 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걸 전부 다 해결하고 내 자존심 상한 일이 있으면 어쨌든 밝혀서 자기 살려고 할 궁림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콜로스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몸에 채우느라 교회를 위해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보는 일이라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어떤 수치와 부끄럼과 자존심이라도 다 내어놓고 그 고난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고난을 기뻐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 죄로 인한 고난은 내가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당연히 죄의 삭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는 하늘의 영광의 멸류관이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은밀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바울의 특권이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택한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받은 우리들이 십자가 길 갈 때는 반드시 애매하게 욕을 받 억울한 일 당하고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의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정 고쳐주고 그냥 재판 받지 않고 억울하게 감옥 들어간 거예요 매맞고 그런데 그날 밤에 얼마나 기뻤던지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이 고난에 얼마나 기뻤던지 기도하고 찬송하니 옥문이 터지고 빌리포의 감옥 간수장이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돌아옵니다 루디아의 가족이 돌아오고 예수 믿고 빌리포 교회가 세워집니다 귀신 들린 여정의 가정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다 빌리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빌리포 교회가 이들을 통해 탄생하는 영광은 바울이 고난의 십자가를 쳤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해 십자가 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지지하는 부활도 없습니다 노 페인 노 게인 고난이 없이 아픔이 없이는 여러분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사는 어떤 교포가 한국에 다녀가는 길이 한국에 보면 개나리가 너무 예쁘게 피서니까 그 이쁜 개나리가 호주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꺾어다가 몰래 가져가세요 자기 호주에 있는 집에다 심었는데 1년 만에 가지가 무성하게 번지고 잎사귀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개나리 꽃이 노란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이게 1년이라 그런갑다고 1년 더 지났는데 2년 지나도 꽃이 피지 않아요 3년이 지나도 꽃이 피지 않아요 이거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화초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한국처럼 혹한의 겨울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개나리는 반드시 혹한의 추운 겨울을 넘겨야 그 봄에 꽃이 피는 법인데 호주에는 혹한의 겨울이 없기 때문에 꽃은 피지 않습니다 잎은 무성에도 꽃이 피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춘화현상이라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부신 인생의 꽃은 인생의 혹한 겨울의 시련을 거친 뒤에야 피어나는 법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혹한 시련을 주시는 것은 그 십자가 거친 뒤에야 영광의 멸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국의 의화단 사건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처형될 때 한 젊은이가 선교사와 함께 끌려갑니다 이제는 끌려가면 그 기차 타고 가면 고문당하고 죽을지 모르는 그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배웅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손수건을 흰 손수건을 들고 흔들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보니 젊은이의 아내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는 그 남편을 향해 흰 손수건을 흔들며 했던 말이 끝까지 여보 끝까지 끝까지 기차가 출발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만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보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어떤 고문을 당해도 끝까지 예수님 버리지 말라 끝까지 하늘 영광 바라보고 십자가 지고 죽음이 와도 끝까지 예수님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해당하는 고난 그것은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길입니다 주님의 몸된 결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고난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자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의리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끝까지 고난을 견뎌내는 자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의 멸류관이 기다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건디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세 가지 은혜의 선물 진리를 알 수 있는 은혜 깨닫는 은혜 일꾼 삼아 주시는 은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주신 이 은혜의 감사함으로 끝까지 영광의 길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